스팸 자 열정 만들자 열쇠야 열쇠를 다오 아 열쇠를 낸다 와이어 애들이 되게 구석구석 보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꼼꼼해 아 이래야되지 나 정원사였죠? 야 근데 이거 싸움 여기서 잘하는데 짬 시키면 안되나? 애들한테? 내 짜면 이거 해야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못나가던데 이거 무조건 와이어 있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야 야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얘들아 붉은색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여길 들어갈 수 있다 밤에 여기 한번 갔다올까요 님들? 밤에 여기 한번 갔다올까요 님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형님들이 쳐내려면 쳐내야지 이유가 있겠죠 탈출력?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기 한번 들어가보자 위에도 붉은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몇개 있었는데 이따 오늘 간좀 봐야겠다 이게 왜있어? 어떤 새끼가 나한테 짬을 시켰어? 어? 노랑이 열쇠 어? 더미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노랑 열쇠가 없어 나가면 깨져 다시 못들어와 어디 오른쪽 밑에 있다고? 10%잖아 얘들아 생명이 아니고 10%라서 나가면 10% 달거든요 야 야 그럼 어차피 세이브도 해 그전에 돼있겠다 오늘은 별로 얻은 것도 없잖아 그냥 나갈까? 한번 도전해볼까? 되든 안되든? 오우 넌 아 아 아 또 뭐가 필요하지? 이게 필요하던가? 발전기 끌어가는데? 밀폐주머니라도 하나 챙겨갈까? 그래? 그래 됐나? 간다 야 잠깐만 안되지 이것때매 거기 못들어가잖아 얘들아 발전소 못들어가잖아 발전소 들어갈때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열쇠를 만들어야겠네 오늘 하루만에 끝내려면 오늘 하루만에 끝내려면 땅 파우면 안되 노란 열쇠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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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찾아 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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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근데 복사한 플라스틱 열쇠로는 복사 못해요 아 리로이 자나 보다 아씨 어? 아 이게 아니지 아 이게 아니지 아 근데 이거 가짜 철조망 없어가지고 안될거 같기도 한데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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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말했다면 말한 거겠지. 와 근데 거기서 시발 지뢰를 받냐? 야 역시 벌처가 좋긴 좋아. 어? 스파이더마인 어? 75 미네랄에 3개 샀더니 오토바이죠. 배달부르죠. 배달부르죠. 3개 샀더니 2개 샀더니 4개 샀더니 그 슈퍼 절단기 만들어놔야 겠다 슈퍼 절단기 만들어놔야 겠다 슈퍼 절단기 만들어놔야 겠다 슈퍼 절단기 아 진짜 개 아까워 아하 싸우지 마라 친구끼리 슈퍼 절단기 슈퍼 절단기 스포 왜요? 뭐라고 스포했는데요? 타요 곧 죽음 스포 스포 이런 거 있나요? 스포 스포 아 나 체력을 얼마나 높여놨는데 게임이라서 한방에 안죽.. 아 그래 그것도 말이 안된다 나가면 벽 하나 더 있다구요? 어어? 어떤 벽이여? 어떤 벽이여? 아 아니 진짜 어떤 벽이 있어요? 지금 열쇠가 문젭니까? ㅈ 됐는데? 아 근데 그런거 말해주지 말지 유튜브가 오지게 나올 수 있으면 기억 지워 아 무슨 지뢰가 나오냐 아 저기만 넘어가면 끝이겠다 아 제발 말이 안돼 이거 연기 말이 안돼 아 야 근데 벽이 있는걸 알아도 나 거기 못 넘어가는데? 얘들아? 나 거기 넘어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쇠가 있으면 아니 거기 그게 있으면 뭐가 바뀌는데요? 안되겠다 방법은 하나야 오늘 밤 탈출이 아닌 타요의 난을 일으켜서 이 정문 게이트를 열겠다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만 있으면 돼 아 오늘 밤 타요의 난 간다 지뢰 탐지기도 만들 수 있어요? 야 무슨 군대 물건으로 지뢰 탐지기를 만들어 야 패치스가 뭐였지? 얘들아? 11 해적인거 알아 매우 어려우면 처음부터 숟가락으로 존나 팔까? 어 실버 부들부들거리는거 봐 빡쳐가지고 족밥 주제 약하니까 처맞는 겁니다 예? 이 게임 숟가락으로 땅을 파주는거 자체가 낚시에요 그거 그 영화에 심취한 애들이 저처럼 어 이거 숟가락으로 팔 수 있겠는데? 라는 아주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지 그거는 함정이야 숟가락으로 땅이 파지는거 두 명 두 명 정도네 형 폭동해서 나가 나중엔 배타고 나가야돼 형 잠 못자고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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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벽 너머에 배타고 나가야돼요? 물결표 물결표 나 그냥 여기 살래 여기 생활 나쁘지 않아 여기 생활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슝님 열개 매우 어려움은 우주탈출이냐? 우주선 만들어야돼? 그냥 나 여기서 아니 나 사형시켜줘요 응? 이거 탈출 안할래 부커신님 열개 고통스러워 싸우지 마라 친구끼리 죽는다 매우 어려움 인터스텔라더라 거쳐간 사람들이 스테이 외치던데 탁채 잠깐만 진짜 그거 해봐야겠다 그거 가능성 있어 오늘 밤 탈출하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정문으로 그러려면 라이터 하나만 있으면 돼 두 명은 하초고로 잡고 한 명은 내 무기로 잡고 제가 알기로 얘네 두 명 때려줘보면 락다운 걸리고 네 명 잡으면 하얀색 문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나가봐 아이템 타드니까 나가봐 아이템 타드니까 어 여러분들 정확히 내일 라이터 구해가지고 1 2 3 눌러서 얘네 펼게요 주인님이 매우 어려움 탈출하는 것보다 내가 책상 및 탈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나 한번만 믿어줘요 나 한번만 믿어줘 아 근데 벽 확인하려면 지금 열쇠도 없단 말이야 다시 못 돌아와 얘들아 플라스틱이 없어 지졌다 너넨 삼쪽 꼬가 간다 삼쪽 꼬메타 두커시님 열개 네 제가 바로 여기 왕입니다 세이거에 덕테잎이나 밧줄로 간섭 묶어야됨 아..맞아 들어봤어 테이프로도 묶을 수 있어야 된대? 무조건 밧줄이야? 알겠다 아..맞아 타요님 문 열고 나가도 지뢰 있어요 탐지기부터 만드세요 어..뭐 젓가락 필요한가요? 젓가락으로 만들어야 되네 젓가락 두개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아.. 나 이 게임에 익숙해지는 내가 너무 밉다 얘들아 야 친구끼리 싸우지 말랬지 준비되고 chemistry 탐지기 레이버리 marketing 진짜 아..몸 culture 체육 이럴속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